아 진짜 이게 진짜 팬들이 직접 100%의 질문인 건가요? 네, 진짜 남겨주셨어요. 둘 셋! 나의 보이스 어필! 안녕하십니까, TFN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팀에서 만네와 래퍼를 맡고 있는 기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TFN에서 활력소를 맡고 있는 온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TFN에서 리더와 래퍼를 맡고 있는 노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FN에서 춤과 노래 미소를 맡고 있는 카일입니다. 아 미소! 네, 안녕하십니까, TFN의 카리스마 지루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케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TFN에서 댄서를 맡고 있는 예능에도 욕심이 있는 건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에서 강렬한 랩을 맡고 있는 레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렬한 랩! 네, 일단 저희 T1419가 TFN이라는 새로운 팀명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제 TFN이란 TRY FOR NEW의 앞글자를 딴 약자이고요. 이제부터 뭔가 새로움을 더 시도하고, 이제는 좀 뭔가 멤버들의 개개인의 음악성,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을 더 선보이겠다. 그리고 음악적인 장르의 국한을 두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 예, 예, 예... 그, 아시죠? 뭔지. 저희가 이번 활동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1집 활동이나 2집 활동 같은 경우에는 보다 긴장을 좀 많이 하고 굉장히 떨리고 그런 마음이 가겠다면 이제는 조금 더 여유 있지만 이제 절도 있게 더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게 연습을 열심히 해서 나왔습니다. 헤이! 저희 타이틀곡 아마존은요. 밀림 속 약욕강식의 그런 좀 모습들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로 이렇게 표현을 한 노래인데 그거를 이제 현대인의 모습에 빗대어서 모두의 나를 향한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이번 타이틀곡에 킬링 포인트가 있다면? 저희 타이틀곡 킬링 포인트는 아무래도 저희가 만든 그 스네이크 댄스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끼리 지칭을 하는 게 있는데 후렴구에 You know here is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 뱀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 아마존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인트 안무로 지웠고요. 그렇다면 또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 그렇죠. You know here is 아마존 따다란 따 따두름눅 따다다란 따암마 선 따다단 따 A M A Z O M 요! 많이 들어주세요. 다른 멤버들의 파트나 제스처, 표정 중에 탐다는 게 있다면요. 레오가 나왔잖아요. 레고 있잖아요. 거기가 4명에서 레오를 가리고 나서 빡 레오가 나올 때 레고 하면서 그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 멤버 중 한 명인 노아 형의 아이디어가 살짝 있었다. 아, 맞아요. 네. 5, 6, 7, 8, 레고! 이번 뮤비에서 캡쳐를 부르는 장면이 있다면? 오, 저 있습니다. 오, 뮤비를 보시면 정글 같은 모습을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다가 이제 검은 바닥에 뒤에 집착한 딱 있는 그 검은색 장면으로 바뀌면서 노아 형이 머리를 이렇게 박스로 넘겨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느낌이라서. 멜론 매세로 우왕의 찬세. 에이! 그렇다면 이 노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들으면 가장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 예를 들면 샤워하고 있을 때. 오오. 좀 들으시면 좀 기분 좀 좋게 텐션 올라가게 아침에 자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곡을 환불하러 갈 때. 환불? 환불하러 갈 때 좀 강해져야 되잖아. 기죽으면 안 되잖아. 하고 와야 돼. 기죽으면 못 하죠. 딱 노래 틀고 들어갔는데 노아 형이 밀리 매세로 웅왕이 탄세. 하면서 이거 들어가면 예수님 하소연. 되게 자신감 있게 환불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환불하러 갈 때. 아.. 저는 개인적으로 레어 형이 오옹. 진짜. 저는 앨범 자켓을 보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와. 이 잘생긴 형이 뭐지? 일단 저는 본인이라고 안 하는 모습에 감동을 저는 노아 형! 노아 형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아마존에서 더 잘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환불 파트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여태껏 한 번도 안 올렸던 앨범은 없어서 뭐 네, 당연한 거고. 이러지 않아서 다행이 없다. 이번 앨범의 해메코가 찰떡의 멤버는 누구일까요? 전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감하게 배를 보였죠? 어? 어? 케빈 씨! 문끈을 만드시려고 노력을 엄청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어? 좀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지금 이게 안에 이런 띠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밥을 먹어서 아이고야. 갖고 싶은 땡땡돌 타이틀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또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 이제 항상 잘해주겠다는 우리 에델바이스와의 약속을 이렇게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조약돌 조약돌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그냥 봤으면 샀어. 괜찮았어? 이런 거야? 조약돌 팬클럽 에델바이스는 나에게 땡땡땡이다. 어... 나 있어. 기분이야. 사실 팬카페가 사실 저한테 정류장 같은 곳이에요. 그 정류장의 의미가 저희가 활동을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 가끔 사람이 체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가끔은 팬들한테 속마음도 얘기하고 좀 서로 간의 감정을 공유하면 조금 되게 힘들었던 것도 잊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가지고 에델바이스의 정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여워. 한편에 시가 탔어. 에델바이스의 정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여워. 음악 작업할 때 가장 영감을 많이 주는 세 분을 뽑자면? 아티스트 분으로서 이제 정말 존경하는 카니 웨스트 그리고 최근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The Chainsmokers라고 듀오분이 계신데 그런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최유빈 이제 노아라고 합니다. 이제 영감은 아니고요. 되게 동력이 많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내가 나태해질 때 옆에서 힘이 좀 많이 돼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멤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외졌어. 그렇습니다. 카니 웨스트 The Chainsmokers 그리고 최유빈 진짜 부끄러지네요. 형 귀가 빨개졌어. 누구누구의 이 부분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면?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레오의 목소리가 조금 탐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목소리가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귀여운 느낌? 제가 본인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아 본인을요? 왜요? 아니요. 좋아서요. 에델바이스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가 얼른 집에 들어가 내가 사랑한다 네 그래서 조금은 더 남자다운 모습이 갖고 싶은데 그거에 맞는 목소리가 레오의 목소리에 가깝지 않나 어 얼른 일찍 집에 들어가 내가 많이 걱정한다 사랑한다 요즘 커버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커버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하고 싶은 곡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멤버들한테 곡을 추천받을 때도 되게 많고 팬분들한테도 되게 추천받을 때가 되게 많은데 지금 하고 싶은 곡을 딱 하나를 생각하자면 이은미 선생님의 그 헤어지는 중입니다 곡을 뭔가 나중에 프로그램 나가서도 부르고 싶을 정도로 저한테 좋았던 곡이어서 나중에 그러면 또 이제 팬바타에서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시죠? 잘한다구나 그러면 그러면 딱 후렴 한 소절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별 했죠 이별한 거 맞죠 심장이 미쳐서 아직도 착각하고 있나봐요 아 다 못갔어 지금 우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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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이 우리 형이에요 팀 채널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게 생긴다면 꼭 하고 싶은 곡입니다 매일 잘 생겨지는 비결이 저 진짜 피니님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팬들이 직접 100%의 질문인 건가요? 네 혼자 남겨주셨어요 아 네 노아 씨 비결이 뭔가요? 뭐 일단 그런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턱선이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 성숙이 턱선 맞습니다 지금 딱 성숙이 턱선이고요 근데 조금 끝나면 약간 비수기는 안 하죠? 비수기는 안 하죠? 비수기는 안 하죠? 비수기는 안 하죠? 저희 형이 턱선이 정말 날렵하거든요 턱선으로 제일 잘생겼다 싶었어요 당연히 뭐 모두가 그렇겠지만 샤워하고 나와서 거울 못 해 어쩐지 오래 서 있더라고요 비수기는 안 하죠? 하지만 제빈씨 고개 살짝만 숙여주실래요? 아예 하여간 고개인거 같기도 네 이유는 처음에 제가 팬분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첫인상? 자갑다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따뜻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파인애플을 보면 그쵸 그쵸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딱 바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먹으니까 맛있죠 아쉽습니다 그런 느낌인가 되게 좋은데? 파인애플 같은 남자 머리는 미안하다 파인애플 그 작책 혹시 가장 최근에 배운 스페인어가 있으신가요? 최근에요? 음뽀콕 음뽀콕 소금 되게 입에 잘 붙더라고요 음뽀콕 음뽀콕 되게 딱 듣고 한 번에 외웠어요 네 그래서 음뽀콕 매우 강아지를 포부잖아요 맞아요 음뽀콕 음뽀콕 에데바이스 베나스 노체스 아스타마니아냐 홀그룹 댄스 한 번만 보여주세요 대박 이거 진짜 나도 보고 싶다 나도 처음 보는 것 같아 하필 저한테 이런 질문이 에 그러면은 서서하면 어떤 걸로 보셔죠? 앞에 나오셔야죠 그러면 그러면 멤버들이 트와이스 선배님의 티티를 불러주세요 어 후렴을 이거 돼? 이게 우리도 처음으로 I like TT 준비되네요 레오씨 그냥 저희 처음 말해요 네오 레오 Just like TNT Just like TNT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힘들어 레오를 설명하자면 레오는 저희 팀에서 거의 대표적 상남자에 가까운 친구라서 진짜 나 혼자서 보기 쉽지 않은 모습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좋은 구경했습니다 하이리의 최애 패션템은? 저는 최근에 지금까지 안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안경을 좀 쓰기 시작했어요 스타일리스트분들 거기 안경이 많아서 제가 재미를 한 게 한 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다 그냥 생각보다 좋은데? 이런 느낌 그날은 좀 신나서 하루 종일 그냥 쓰고 있었는데 후에 바로 시안영이랑 쇼핑 갔는데 안경을 두 개 구매했어요 일단 저희가 팬바타 인터뷰라는 걸 오늘 처음 해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질문 주신 애드바이스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뭔가 좀 활동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컨텐츠를 찍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남은 아마존 활동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퍼포먼스하고 또 노래 부를 예정이고 이번 활동을 또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을 해요 그래서 못해줬던 것만큼 이번 활동에 더 많이 사랑도 주고 이렇게 많이 만나고 하고 싶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둘 셋! 라이브 보이스 업뷰! 지금까지 TNF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바타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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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